내가 미쳤지. 여기 전에 왔던 곳이잖아. 죽는다, 진짜. 마지막 말은 후회하게 될 텐데. 지금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마. 그냥 날 믿어. 우리의 운명을 거부할 수 없는 커다란 데일리 브랜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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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저 사람은? 어. 자네 세계의 은섭군. 거봐. 내 말이 다 맞지? 나는 대한제국의 황제이고 부르지 말라고 지은 내 이름은 이곤이다.